26번에서 28번은요. 영문을 옮길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 가로 느끼네요. 유어 어쩌고, 쇼어 어쩌고 이런 것들. 잘라서 한글하고 매치시켜보면 됩니다. 일단 잘라봅시다. 유어 너의 어떤 거는 보여줘요. 어떤 게 보여줘. 딱 봐도 위에 뭔지 나오잖아. 그치. 뭘 보여주지? 명세서가 보여주고 있죠. 어떤 거를요? 블랭크 오브 527.4달러. 이거 여기까지 잘라보면 527.4달러에 수익자로 지불할 잔액이 이거래. 그러니까 여기는 잔액이겠지. 인여세이버. 너를 수익자로 해서. 그치. 정답은요? 어렵지 않게 4번인 거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좀 전에 밸런스 했잖아. 밸런스 잔액이라는 거.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명세서는요. 스테이트먼트. 알려주는 거예요. 내역이 나와 있는 것. 명세서. 답은 4번입니다. 27번. 당사는요. 귀사의 견적 통장 받자마자 전신송금으로 결제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글은 뭐 다 읽을 줄 알고. 자, 아래 거 잘라보면요. as soon as we receive your blank. 우리가 뭐뭐 하자마자. 받자마자. 너의 가로를 받자마자. 뭐죠? 위에 보면 견적 통장이라고 써있는 거 찾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we will arrange. 자, 해석해보면요. 우리는요. arrange 할 거예요. 준비할 거예요. 뭘? 마련할 거예요. 뭘 마련해? 세트먼트. 결제할. 결제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뭘로? by blank. 뭐였지? 위에 보면 전신송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견적 송장, 뒤에는 전신송금입니다. 보기 먼저 봅시다. 1, 2, 3, 4. 컨슐러 인보이스가 뭐지? 컨슐러 인보이스. 네, 영사 송장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죠? 다시 설명해 줄게요. 2번에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견적 송장인 거 아는 사람은 알고요. 3번에 커스텀즈 인보이스. 커스텀 세관입니다. 세관 송장이고요. 4번에 커머셜 인보이스. 다 아시다시피 상업 송장입니다. 옆에 MT, TT, DD, 체크. 얜 또 뭐야? MT는요. 매저먼트 톤? 이것도 MT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송금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MT는요. 우편 송금이라고 합니다. 얘도 다시 설명할게요. 옆에 TT는요. TT는 알고 있지. 전신원 송금. 그렇죠. 전신 송금입니다. DD는요. DD. 송금 수표라고 합니다. 4번에 체크는요. 체크, 체크. 수표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수표예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인 거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송장의 종류. 인보이스의 종류에는요.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 봐도 이 4가지 정도만 설명을 하는데 상업 송장은 여기 써 있는 대로 매매 계약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으면 밝히는 것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돈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의 단가는 얼마고요. 총 금액은 얼마고. 그러니까 너 이만큼 나에게 돈을 줘야 돼. 라는 겁니다.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는 걸로써 사실 돈 벌기 위한 무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상업 송장이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됩니다. 내가 돈 받아야 돼요. 라는 명세서 역할을 해줘요. 상품 명세서 거래 때 항상 쓰이는 문서고요. 다른 거 BL 발행할 때, 화나운 발행할 때, LC 발행할 때 항상 상업 송장은 기본으로 껴있어야 되는 서류입니다. 무역에서도 기본 서류 세 가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상업 송장, 그리고 BL, 선화증권, 보험증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상업 송장은 항상 껴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자세한 건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견적 송장입니다.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하는데요. 얘는요. 사실 오포할 때 많이 쓰이긴 해요. 상업 송장은 실제로 상품 명세서 역할을 하고 돈이 얼마다. 라는 거 청구서 역할을 하는데요. 견적 송장은 말 그대로 견적. 그러니까 실제 거래하기 전에 얼마쯤 돼요. 이거 내가 난 판매 이 정도로 할 거예요. 라고 가짜 인보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업 송장이랑은 효력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상업 송장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래 전에 가격 견적해주는 거니까 견적 송장 보고 실제로 거래하면 상업 송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송장입니다. 그래서 거래 전에 만드는 겁니다. 거래하기 전에 오포, 오퍼나 오더 할 때 서로 견적 송장으로 오프할 수 있다는 거. 자, 영사 송장은요. 컨슐러 엠버리시라고 하고요. 한글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됩니다. 자, 써 있는 대로 수출국에 소재한다 라는 거. 뭐냐면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 영사관, 영국 영사관 이런 것들. 이런 쪽에서 자국의 영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얘네들이 판매하는 게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려고요. 거기 밑에 써 있는 대로 수입할 때 관세 등을 포탈하거나 경관받기 위해서 뭐 외화도 도피하거나 덤팅을 위해서 부정한 송장 작성할 수 있다. 왜? 수출업자가 작성하잖아요. 상업 송장은요. 송장은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사람이 작성하는 거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사기치려고 맞먹으면 부정한 송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니네가 영사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영사가 확인해서 사인해주면 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영사 송장입니다. 그래서 사인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기출되어 있다고 적혀 있죠. 자, 세관 송장은요. 커스텀즈 인버이스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커스텀즈 원래 소문자로 쓰면은 뭐 관습, 습관 이런 건데 앞에 C가 대문자로 커스텀즈라고 되어 있으면 세관이라는 뜻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세관 송장은요. 영사 송장하고 세관 송장은 공용 송장이라고 합니다. 상업 송장하고 견적 송장은 둘 다 그냥 합해서 상업 송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사 송장, 세관 송장은 사실 이런 상업적인 용도보다는 확인하려고요. 뭘 확인하냐면 수출업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출업자가 커머셜 인버이스를 만드는데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혹은 사기를 치는 게 아닌지 내가 이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영사 혹은 세관에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관 송장은요. 수입국의 세관이 확인하는 송장이고요. 영사 송장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영사가 이제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 영사 설명받을 필요는 없고요. 양식 뒷면에 있는 원산지에 수출국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한 번 더 수입국의 세관이 확인해줍니다. 그래서 나만 확인하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세관까지도 우리나라의 세관, 나의 세관 쪽이, 수입업자의 세관 쪽이 한 번 더 확인하니까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커머셜 인버이스하고 상품을 직접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송장의 종류는 이런 네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요. 송금방식이요. 좀 전에 설명한 거 그 네 개만 설명을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TT, Telegraphic Transfer라고 하죠. 전에 이거 스펠링도 물어봤었습니다. 스펠링을 직접 쓰는 건 아니지만 이 TT가 Telegraphic Transfer 확인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Flame 알아두시면 좋겠고. 모든 단어가 마찬가지예요. 다 쓸 줄은 몰라도 돼. 근데 눈으로 봐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세요. 그냥 TT, 전신한 송금이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가 아니라 Telegraphic Transfer라고 입으로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몸이 기억해요. 그러니까 단어 외우실 때 많이 말로 소리 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전신한 송금은요. 대금 지급 위해서 은행을 통해 전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계좌이체예요, 사실. 우리 막 핸드폰으로 스마트 뱅킹도 하고 텔레뱅킹도 하고 직접 ATM 가서 하는데 여기서 보내면 상대방이 상대방의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는 게 전자신호로 상대방에게 도착을 하잖아요. 이런 송금하는 방식을 전신하는 송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송금. 이런 것들이 TT입니다. 편리하고 간편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수표는요. 체크. 일반적인 수표를 체크라고 하는데 발행인이 지급에 대해서 정장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그러니까 은행한테 이거 이 표명에 써있는 가격, 그러니까 액면가를 이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을 해주세요. 라는 게 수표죠. 우리 알고 있는 그것. 자, 송금수표는요. DD, Demand Draft라고 합니다. Demand, 요청에 따라서요. 자, 보면요. 수입자가 결제 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을요. 은행에 예치합니다. 은행이 DD 발행해주면요. 이거를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직접 우편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 망하는 겁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은 다 수입자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소액을 송금하고 물품 인도할 때만 이거 큰 금액 했다가 잊어버리면 난리납니다. 그러니까 작은 금액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뭐 편리하긴 해요, 이것도. 어쨌든 우편 송금이요. MT, 아까 앞에서 봤던 MT는요. 메일 트랜스퍼입니다. 그래서 수입자 요청에 따라서 수입지의 송금은행이 송금수표 발행합니다. 그래서 수출지의 지급은행 앞으로 우편발송합니다. 우편발송은 똑같은데 위에 송금수표는요. 수입자가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편 송금은 수입자는 상관없고 수입지의 은행이요. 은행이 직접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만약 잊어버리면 누구 책임? 위에 송금수표는 수입자가 보내니까 수입자 책임인데요. 우편 송금은 이거 은행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자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한 겁니다. 내 손에 거치지 않으니까 수입지의 은행이 알아서 책임지니까 디디보다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보낸 자체가 송금수표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화는 예를 들어 TT는 그냥 딱 지금 송금하면 상대방 바로 지금 받죠.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금방 거래가 되는 반면에 송금수표나 우편 송금은요. 직접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긴급하지 않은 급하지 않은 작은 금액에서만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9번이요. 다음 미술친 우리말을 영작할 때 옳은 것은요. 부산 해운은 5월 15일경에 부산을 출항하는 블루오션호의 화물 100톤을 선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 가로 눕히니까요. 나머지는 딱 봐도 쉽죠. 자 일단 해석해봅시다. 연습이니까 다. 부산 쉬핑 라인. 얘가 부산 해운이네요. 부산 해운은요. We'll do their best. Do their best.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To ship? 백톤이요. 백톤의 아 카고의 백톤. 그쵸. 화물 100톤을 선적하는 것. To ship. 선적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대요. Per MV 블루오션. 어? MV가 뭐지? MV는 네연기선이라는 뜻입니다. 모터 베슬인데 사실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대문자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 배의 이름 얘기하는 거야. 블루오션이라는 배의 이름이에요. 어? 이런 배에 보낼 거예요. 뭐를? 음. 가로에 뭐 들어와야 돼? 5월 15일경에 부산 출항하는 이 내용이 여기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유추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한글을 해석 다 하지 못해도 그냥 딱 봐도 하나씩 하나씩 지어와 보면 가로 안에 들어갈 게 이런 내용이구나. 음. 보기를 봐도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 2, 3, 4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띄어쓰기를 조금 다르게 놨어요. 왜냐면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따로따로 보는 게 더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잘라봅시다. 해서 앞부분 해석 뒷부분 해석 따로 할게요. 자. 일단은요. 1번에 Living for 부산 무슨 얘기야? 3번에 Sailing for 부산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을 향해 출발하는 겁니다. Living for 부산 Sailing for 부산 부산을 위해서 출발한다. 그쵸. 부산을 향해 출발한다는 겁니다. 2번에 Left 부산 Left는 Live의 과거죠. 음. Live 부산 떠난다. 부산을 떠난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발한다는 거겠죠. 자. 4번이요. Sailing from 부산 부산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르다는 거야. 1번하고 3번은요. 부산을 향해 출발했으니까 부산은요. 도착지입니다. 2번하고 4번은 부산을 떠났고요. 부산으로부터 출발했어. 그러니까 부산이 출발진 겁니다. 서로 다른 거 알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요. 5월 15일경에 부산을 출항하는 부산에서 출항한 거야. 그러니까 답은 2번이나 4번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다음이요. 오른쪽에 On or before On or about 이거 우리 공부했었지. On or before 하면 before 전 이전 about은 약 대략 그쵸? 또 하나 On or after 이런 것들 On은요. 제 날짜 얘기하고요. Before는 이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On or before May 15 무슨 얘기야? 5월 15일 이내 그러니까 이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5월 15일 14 13 12 11 이 앞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5월 15일까지 5월 15일 포함입니다. 그쵸? 자 On or about은요. About 약 대략 그러니까 이 주변 5월 15일 주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10날부터 5월 20날까지 그리고 5월 15일도 On 5월 about은이니까 On 그날 당일 포함 그래서 총 11일의 그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해서 답은요? 네 4번입니다. 자 30번에 31번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래요. 밑에 지문이 있고요. 그 밑에 문제 있네요. 문제 먼저 보면요. 위서신의 작성 의도는 무엇인가? 아 지문 읽어야 되네요. 지문부터 한번 어차피 할 거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We have heard from the Chamber of Commerce 자 어디까지 끊냐면 여기까지 끊어보자. 다시 We have heard from 다시 자 본문 해석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자 일단 끊어볼게요. 여기까지 We have heard from the Chamber of Commerce 여기에 여기에 우리 우리 챔벌 오브 커머스 로부터 들었어요. 이곳 그러니까 우리 나라겠죠. 글쓴이의 나라의 챔벌 오브 커머스 상업 회의소라고 하죠. 우리 알고 있는 이 시험 주체 무형량어 시험의 주체 상공 회의소라고 하죠. 한국상공 회의소는 챔벌 오브 커머스 상공에 대한 회의소인데요. 외국엔 대부분 챔벌 오브 커머스 상업 회의소만 있는게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공업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상업과 공업을 같이 하는데 어쨌든 챔벌 오브 커머스 상업 회의소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책마다는 챔벌 오브 커머스를 상공 회의소라고 해석하는데도 많은데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편하게 넘어갑시다. 자 다시 이곳의 상업 회의소로부터 heard 들었습니다. 뭘 들었을까요? that 이하 자 중간까지 끊어봅시다. that you are producing handmade shoes you are producing produce 제작하다 그쵸? handmade shoes and gloves 그러니까 네가 you 네가 만들었어요. 만들고 있어 비아인지니까 만들고 있어요. 뭐를? handmade 수제로 된 shoes 신발하고 gloves 장갑을요. natural 천연 자연의 materials 재료라고 하죠. 천연 재료로 full export 수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어서 하면 당사는요. 우리는 위 당사는 귀사가 수출을 위해 천연 재료로 수제 신발 장갑을 만들고 있다고 이곳의 상업 회의소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요. 여기서 끊읍시다. there is a steady demand 한국에서는요. steady demand 꾸준히 demand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for high quality goods goods 상품이죠. high quality 높은 품질의 상품에 대한 of this type 이러한 종류에 이어보면요. 한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고품질 상품 high quality 상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자 다음 문장이요. 얘도 중간에 끊어봅시다. Will you please send us Will you please 부디 우리에게 보내줄래요? send 보내줄래요? 어느걸요? your catalog and 자 너의 카톨로그와 뒤에 four details four details 디테일 세부사항이라고 하죠. 모든 세부사항을 보내주세요. of your export prices and terms of payment 너의 수출 export prices 출 가격 그리고 terms of payment 지불에 대한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어보면요. 귀사의 카탈로그와 귀사의 수출 가격 및 지불 조건에 모든 세부 사항 디테일들을 당사에게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귀사로부터 곧 좋은 소식을 듣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작성 의도 왜 했을까요? 1번은요. 사업 제안을 위해 to make a business proposal 2번은요. make a initial order 이니셜 우리 이름의 이니셜 있잖아요. 첫 번째 글자 그처럼 이니셜 첫 주문입니다. 3번이요. to accept a firm offer firm offer 를 accept 하기 위해서 수락하기 위해서 4번이요. negotiate on the price 가격을 negotiate 협상하기 위해서 자 답은요. 어렵지 않게 사업 제안이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용 자체가 더 알려드릴 게 없죠. 자 다음 문제 31번입니다. 미술진 가를 영작한 거예요. 가 기사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맨날 나오는 건데 사실 고대하다 기대하다 라는 표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looking forward to 그쵸? 근데 항상 이상하게 무형려가 3급은 looking forward to 되게 좋아해요. 자 답부터 보면요. 답은 3번입니다. we are looking forward to here from you 맞지 않나요? looking forward to 고대하다 기대하다 아닙니다. looking forward to look forward to 다음에는요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look forward to 다음에는요 명사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here는 동사니까 안되죠. 올려면 here가 아니라 here ring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look forward to 후에 대한 문제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세 개들도요. 다 고대하다 기대하다 await expecting to anticipate 이런 것들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런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옳은 표현들도 꼭 한 번씩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이 중에 하나를 조금 바꿔도 예를 들어 4번에 anticipate here 이라고 동사 원형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맞는 것도 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32와 33 다음 문장을 영작할 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 하고 호르래요. 자 32번부터 봅시다. 동상사는요 동상사 there이죠. there 이곳 업계에서는 대단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은요 일단 밑에 거랑 껴맞추기에서 가로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밑에 거 한번 해석해 볼 텐데요. 잘라서 보면요. the firm enjoys 회사는요 enjoy 즐기고 있어요. enjoy 뭐를 즐겨? an absolute absolute 완벽한 확실한 대단한 이런 거죠. 그럼 뭘 즐겨요? 네 신뢰를 즐기고 있겠죠. 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뒤에 among the business s 가로 here 자 among the business 이곳에 사업 땡땡땡 사이에서 땡땡 사업 업계네요. 그쵸? 그래서 사업계열 업계라고 합니다. 사업계열 자 그러니까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신뢰 그리고 계열 답을 찾으면요. 일단 1, 2, 3, 4에 있는 거 해석을 해보면요. 리프테이션 평판 명성 이라고 하죠. 릴레이션 관계 이번에 리프트 얘도 마찬가지 평판 명성으로 쓰입니다. 트랜잭션 거래 매매 그리고 3번에 컨피던스 신뢰 자신감 4번에 서클은 집단입니다. 인페임 명성이 손상된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페임 아시죠? 페임은 명성입니다. 거기에 인이 앞에 붙어가지고 부정의 접두사 붙어서 명성이 손상된 커넥션스 관련 연결 그래서 답은 가장 비슷한 거는 바로 3번입니다. 서클 집단이잖아요. 이 사업 집단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답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영어는 단어 싸움입니다. 단어 많이 아시면 제대로 정확한 해석은 되지 않아도 답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클이 사실 우리 배웠던 책들에서 보면요. 서클보다는 사실 이 비즈니스 라인 라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3번은요. 중대한 신용문제에 있어 귀사를 도울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잘라서 아래 거 해석해 볼게요. 자 We regret 우리는 후회해요. 뭘 후회할까요? 자 두번째 여기까지 자르면요. We are 어쩌고 어쩌고 blank to assist 돕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를 도와요. 어떻게 돕는데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요. 위에 봐봐요. 도울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요? 못 도와요. 도울 수 없어요. 라는 거겠죠. 마지막이요. in this blank credit matter credit matter 신용문제죠. 신용 credit matter 문제입니다. 이 어떠어떠한 신용문제에서 위에 나와있죠. 중대한 이라고요. 이렇게 맞춰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지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답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거 보기 단어 해석해보면요. 1번에 inability 1번에서 한 번 똑같네요. 이거 뭐예요? 무능, 불능 ien이 없으면 능력, 기능 이런 뜻이 되는데요. ien 부정에 접두서 붙어서 무능, 불능 안 되는 거라고 하구요. 2번에 enable은요. 할 수 없는 다 아시는 거고. 자, 그 옆에 critical 중대한 비판적인 cruel 중대한 결정적인 creative 창의적인 창조적인 밑에 obs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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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에 obscure 모호한 무명의 라는 뜻입니다. 단어 모르는 것들은 체크해두시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해서 답 찾으면 2번이죠. 그 위에 써있는 그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를 도울 수 없어요. 그리고 중대한 신용문제 cruel 신용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어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34번입니다. 보험 관련 용어를 영어로 표현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말 단어 싸움이죠. 단어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것들인데요. 용어라서 평소에 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이번 기회라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기존에 알고 있으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자, 첫 번째 먼저 답부터 보면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나머지 3개는 다 옳은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2, 3, 4 옳은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1번 보험자는요. 뭐뭐 하는 사람 보험자라고 한다면 보험 인슈얼에 이 알을 붙여야죠. 이 디가 아니라 그래서 인슈얼어 혹은 어슈얼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쓰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옆에 인슈얼트는 뭘까요? 인슈얼트 뭐뭐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뭐뭐 당하는 사람은 이 디 혹은 이 이가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당하는 사람 피보험자라고 하죠. 어슈얼어처럼 보험 어슈얼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자 인슈얼어 어슈얼어 피보험자 인슈얼트 어슈얼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계약자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도 보험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다음번에 기회되면 설명할게요. 자 35번, 36번은요. 서한의 일부를 읽고 이번엔 답하시오. 결국 읽어야 되나요? 아니요. 일단 문제부터 볼게요. 자, 문제 보면요. 35번에 서한의 1에서 4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 이거 단어 알면 풀 수 있는 건데? 1에서 4가 뭐였죠? 아, 1은 거래를 시작하자. 경쟁력 있는 적합한 대량 주문. 자, 이거 하나씩 껴 맞춰보면요. 일단 답부터 보면은 자, 답은 2번이고요. 컴패러블 컴패러블과 컴패러블에서 형용사양으로 바뀐 거죠. 비교할 만한 비슷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경쟁력 있는 이란 표현은 아니고요. 자, 다음 36번입니다. 위서한의 밑줄친 A를 올바르게 영작한 것. A는 뭐였죠? 이겁니다. 당선 LATB 가격을 귀사의 최상 어쩌고 어쩌고 이런 내용인데요. 영작하면요. 영작하기 전에 밑에 거 먼저 1, 2, 3, 4 보면요. 다른 것들이 있어요. 딱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거. 1번에 DDP 2번에 CFR 3번에 CIF 4번 CFR 이거 뭐죠? 인코텀즈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인코텀즈를 한글로 바꿨을 때 이게 뭔지 찾을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영작들 사실 잘 몰라도 가장 큰 특징이 있으니까 위에 뭐라고 나와있어? 여기 있네.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조건 이거 뭔데요? CIF잖아. 맞나요? 이게 가끔씩 CIP, CIF가 두 개 섞여 나와서 헷갈릴 때 있는데 운임이라고 하면 배를 타는 거예요. CIF가 바로 FOB에서 파생된 배 타는 거죠. 그러니까 CIF 3번 그러니 이건 나머지 해석하지 않아도 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맞나요? 네.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면 섭하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요. 여기까지 잘라서 고마워요. 뭐하고 고맙지? 6월 7일 준7의 너의 편지에 대해 고마워요. 기사의 편지에 매우 감사합니다. 어떤 거에 대한 편지야? Proposing to 거래를 시작하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와 뒤에 LED TV 세트에 대한 거래를 시작하고자 Proposing 제안한 너의 편지에 대해 고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보면 같은 내용이죠. 자, 다음 문장이요. We are glad too.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우리는 기뻐요. Glad. 기쁩니다. 뭘 해서? Learn. 배워서요. 어떤 걸 배웠어요? 여기까지 You are especially 특히 interested in 관심이 있어요. 어떤 거에 Exporting LED TV 세트 LED TV 세트를 Exporting 수출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관심이 있대요. 그리고 regarding this product 자, 이 제품에 대해서요. 이 제품에 관하여서 관하여서 We may say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We are specialists. 우리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이어보면요. 당사는 기사 특히 LED TV 세트의 수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Glad. 기뻐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는요. DG 프로젝트는요. 우리가 당사가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잘났어요. 우리 잘해요. 라는 얘기겠죠. 자, A는 뭐 아까 했죠. 그대로 그냥 문장만 비교해서 보시고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요. 마지막 문장. If your price 경쟁력 있는 만약 너의 가격이 경쟁력 있고 and 그리고 다음 여기까지 끊어서 The merchandise 적합한 For our trade 우리의 트레이드의 거래의 상품이 merchandise가 적합하다면 마지막 We will be able to Be able to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뭐를 Place 대량 주문 대량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이어보면 얘기한 내용 그대로 돼서요. 전체 내용들 한 번씩 꼭 해석해 보시면요. 다음 시험에 이 문단이 나오면 아주 쉽게 풀 겁니다. 진짜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37번이요. 선적 관련 용어 영어로 표현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단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용어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의 ETA는요. It's my tier time of arrival. Arrival? 뭐였죠? Arrival은요. 출발이 아니고요. 도착입니다. 그래서 도착 예정일이에요. ETA는 도착 예정일. 출발 예정일은 뭐라 그래요? 음, 똑같이. This time of departure 출발. 그래서 ETD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본선 수치증이요. 본선 수치증 MR 맞나요? MR은 뭐죠? MR은 Mate, 리시트라고 합니다. Mate, Mate는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배에서는요. Mate를 1등 항해사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하는 항해사. 음, 손장님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항해사 중에 가장 대표 여기 할 수도 있는데요. 그들이 리시트 접수한 겁니다. 접수한 증. 그래서 본선 수치증 네, 맞습니다. MR 말고 다른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었죠. 뭐였죠? 음, 본선 수치증 말고 부두 인수증이라고 있었습니다. 부두 인수증은 뭐였죠? 영어로? 부두 독입니다. 그래서 독 리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DR이라고 하죠. MR, DR 세트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거 선적 절차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선적 절차를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림 그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부해두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고 썸에 오십니다. 그러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뭐 책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저에게 와서 한번 듣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무실로 오세요. 자, 3번이요. 화물 인도지에서 어? 뭐였지? LG? LG는 뭐였죠? LG는 레터 오브 개런티라는 거였어요. 레터 오브 개런티 한글로 뭐였죠? 수입 화물 선취 보증입니다. LG는 언제 쓰냐면 BL이 있어야 물건 찾는데 BL이 아직 안 왔어요. 물건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럴 때 LG를 사용해서 물건 찾는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럼 화물 인도지에서는요. 우리 배웠었죠. 뭐라고? DO라고요. 딜리버리 오더라고 배웠습니다. 네, 다음이요. 4번에 평방미터? 아, 갑자기? CBM 평방미터 자, CBM은요. 우리 큐빅미터라고 내가 수업창에 자주 얘기했었는데 큐빅미터는요. 세제곱미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기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한글로는요. 참 어려워. 입방미터라고 해요. 공간을 얘기할 때 입방미터라고 하고요. 평방미터는요. 우리 옛날 단위에 집이 몇 평이다? 1평, 2평, 3평 이렇게 얘기하죠. 평은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래서 스퀘어미터라고 하고요. 제곱미터입니다. 해서 답은 2번으로 아까 찾았었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이요. 서신의 강요소를 장문한 예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 3개는 옳은 거니까요. 답부터 먼저 보면요. 답은 2번입니다.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이거 무형 영어 비즈니스 잉글리시 하면서 가장 기본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2번은요. 인사이드 어드레스 뭐였죠? 수신자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레터헤드가 있고 그 바로 아래 조그맣게 나와 있는 인사이드 어드레스 수신자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To whom it may concern 관계되어 있는 그래서 얘는요. 셀루테이션 인삿말이에요. 가장 먼저 편지에 나와야 할 그런 내용이고요. 보통 관계 작게 우리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레이디 앤 젠틀맨 아니면 젠틀맨 하고 밑에 이제 본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 앞에 한마디 나와주는 담당자가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인삿말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39번이요. 다음 용어를 영어로 표현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보니까 LC에 대해 나와 있네요. 신용장입니다. 신용장 종류를 잘 알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신용장이 신용장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단어만 외우든지 아니면 보통 학교에서 공부한 걸로는 LC 종류 같은 경우는 많은 종류 배우지 못해요. 기억이 안 나고 따로 무형용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LC 종류 한 번씩은 꼭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일단 39번 옳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 3개는 맞는 거겠죠. 이번 기회에 3개는 아 틀린 것 같이 4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회전 신용장은 뭘까요? 회전 회전하다 얘는요 리볼빙 LC라고 합니다. 리볼빙 LC 설명드리고 싶은데 LC 종류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회전 신용장이나 확인 신용장 보증 신용장 이 신용장의 종류의 설명 같은 경우는 보통은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단어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하니 일단 단어 먼저 아시고 만약 궁금하시면 하나씩 가져오셔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럼 레드클러스의 뭐였죠? 레드클러스 선대신용장 혹은 전대신용장 이라고 한글로 해석되는데 보통 선지급 신용장을 얘기합니다. 보통 신용장은요 선지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선지급 개념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신용장과는 달라요. 해서 붉은 글씨로 이 신용장은 선지급 신용장이에요. 라고 얘기해줘서 레드클러스 LC 빨간 조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지급 신용장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어드밴스페이먼트 LC 선지급 신용장 선대신용장이고요. 패킹 LC 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다 선지급 신용장 얘기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요. 다 오른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0번입니다. 무형용어 중 영문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이요. 얘도 마찬가지. 세 개는 다 맞는 거 하나 틀린 겁니다. 4번입니다. 왜 4번이냐면요. 선복 운임을 해석을 하면요. 럼썸 프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사실 여태까지 무형용어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나온 거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데드 프레이트는요. 부적 운임이라고 합니다. 얘는 종종 나와요. 데드 프레이트는 뭐냐면 설령 설령을 살때나 말아야 되나 미치겠네 데드 프레이트 데드 프레이트는요. 부적 운임 공적 운임 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적 운임은요. 전인가 전전에서도 사실 이거 나오긴 했는데 내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적 운임은 배를 빌렸는데요. 배를 차트 했는데 예를 들어 500개를 내가 실기로 했어요. 500개에 대한 공간을 빌렸는데 실제로 내가 생산을 하다 보니까 300개밖에 못 만들었어. 그래서 300개만 보내는 거야. 근데 500개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200개는 나 이번에 원래 500개 예약했는데 300개밖에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300개에 대한 돈만 낼게요. 안됩니다. 나머지 실치 않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게 부적 운임 혹은 공적 운임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자주 나와요. 선불 운임 프레이트 프리페이드 먼저 지불된 운임이에요. 반대로 후불 운임도 종종 나옵니다. 같이 세트로 해서 프레이트 콜렉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불 후불 개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1-42 다음 내용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단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문제 먼저 보면요. 서시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결국은 대충이라도 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밑에 거야 A를 바꿨을 수 있는 단어만 알면 되지만 어쨌든 41번 위에서 문장 먼저 해석합니다. 어차피 공부하는 거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는 받았어요. 뭐를 Your Firm Offer 확정 청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다음 Although your product 여기까지 첫 번째 줄만 끊으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Although 비록 Your product 너의 제품이요. 너의 제품의 퀄리티가 impressed us 우리에게 감명 깊었더라도 어떻게 favorable favorable 호의적으로 그러니까 좋게 감명 깊었어. 되게 좋은 인상을 주었어. 라고 할지라도 다음 We regret that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우리는요 regret 후회해요. 뭘 후회해요? The business cannot be complete 비즈니스는요 cannot be complete 완전히 될 수 없어요.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At your current price 무슨 얘기야? 너의 현재 가격으로는요. 자 다음 As it is much higher 어? 이거 되게 높아요. 훨씬 높아요. 뭐보다 than that of your competitors 경쟁자라고 하죠. 경쟁자들의 그것보다 그건 뭐야? 위에 얘기하는 가격이겠죠. 현재 가격 그래서 이어 보면요. 귀사의 제품품질은 우리에게 되게 좋은 인상을 주었어요. 그런데 귀사의 경쟁사보다 훨씬 높은 지금 가격 때문에 현재 가격 때문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요. 너랑 거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We are therefore 그래서요. 우리는요. We are afraid 두렵습니다. 뭐가요? There is little prospect 프로스펙트라는 단어로 알면 바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물으시면 지금 외워두시면 됩니다. 얘는요. 가망이 little 거의 없다 라고 합니다. Of doing business with you 너랑 사업을 하는데 거래를 하는데요. unless unless 많이 나오는 겁니다. unless 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 뜻입니다. if not 그래서 만약 some substantial 본질적인 discount 할인 is allowed 허용되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할인을 허용하다 허락하다 하지 않는다면 unless 했으니까요. 그래서 쭉 이어보면 그래서 따라서 therefore 따라서 상당한 할인을 해주지 않는 한 귀사와 거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리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We trust 우리는 믿습니다. You will make every report Make every report 최선을 다하다 노력을 하다 그렇죠? To revise the price revise 수정하다 라는 거죠. 우리 LC 수정할 때 revise 많이 쓰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And look forward to 뭐뭐를 기대하다 고대하다 뭐를요? You reply soon 너의 빠른 답장 고대해요 기대해요 이어보면요 당사는요 귀사가 가격 수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고 그리고 귀사의 빠른 답장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라는 겁니다. 전체 해석 한번씩 봐두시고 해석 각자 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위서신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라고 했죠 자 1번 form offer는요 확정 청약으로 가죠 2번은 수정 청약 counter offer acceptance 승낙 4번에 substantial order substantial 상당한 꽤 큰 규모가 큰 주문 얘기합니다 답은요 2번이죠 counter offer 너 다 좋은데 품질도 좋고 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 경쟁자에 비해서 그래서 가격 좀 낮춰줄래 라고 counter offer 한 겁니다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42번 밑줄 친 부분 A와 아까 쓰인 단어 A 아까 나왔었는데 prospect 뜻이 뭐였죠 가망 예상 전망 그래서 가망이 거의 없다 라고 했었잖아 아까 그렇죠 자 1번에 evaluation 무슨 뜻이죠 평가란 뜻입니다 2번에 possibility 가능성 3번에 suspicion 의심 4번에 pertinence 적절 일치 답은 2번입니다 가능성 가망 비슷하게 쓰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요 43번 44번은요 문장 영작한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43번 옳지 않은 것이니까 나머지 3개는 다 옳다는 겁니다 하나만 고치면 되겠네요 당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답부터 보면요 답은 4번입니다 아 이거 제가 들을 때 답 먼저 안 드리고 문제 뭐야 문제 먼저 보여드리잖아요 만약 풀고 싶으면 거기서 잠깐 멈춰놓고 푸세요 풀고 답 해설 보시면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답은 4번이니까 자 4번 왜 틀렸죠 아 이거 때문이죠 prohibitive 얘는 뭔데요 뜻이 엄청나게 높은 비싼 가격을 얘기합니다 저렴한 가격 아닙니다 prohibitive prohibit 거부하다 거절하다 허용하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허용하지 않는 가격 그러니까 엄청 비싼 가격이겠죠 1번의 attractive price attractive는 매력적인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그렇죠 2번의 favorable 호의적인 호의적인 가격 저렴한 가격이겠죠 3번의 competitive price 아까 나왔던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44번입니다 불량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세요 뭐 불량 제품 새 제품 왔다 갔다 그 자리 싸움 하겠네요 아마 자 답은요 3번입니다 왜 3번일까요 여기서 수거 하나 알아두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3번하고 4번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보니까 다 비슷한데 전치사 with와 for가 다르죠 이게 해석이 어떻게 했냐면 substitute b for a는요 a를 b로 교체하다구요 여기서 나왔던 substitute b with a는요 b를 a로 교체합니다 이게 전치사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앞뒤가 바뀌어요 그래서 3번에 이 a와 b 새 제품과 불량 제품이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수거 알면은 바로 알 수 있는데 사실 많이 쓰는 수거는 아니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번 2번 4번에 있는 표현들도 같이 세트로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만약에 이거 너무 왜 이렇게 많은데 아 나 진짜 못하겠는데 라고 한다면 쿠랑이 버리세요 이런 거 단어 오르고 수거 영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은 문제 하나 때문에 뭐 당락이 떨어지고 결정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나머지 자신 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맞아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이 어느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시간 될 때 단어 최대한 많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5번이요 영작할 때 가로 안에 들어갈 어구 해서 마찬가지 아까랑 비슷한 문제죠 밑에 거 잘라서 해석해보면서 봅시다 It seems that 뭐뭇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여 The damaged are made 어 뭐야 손상은요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뒤에 On account of 어쩌고 On account of는요 뭐뭇때문에란 뜻입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게 원인이겠죠 뭐때문에 위에 써있는 원인 뭐예요 부적절한 포장 때문에 그쵸 위에 그대로 있는 거 자 하나씩 하나씩 껴 맞추면서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지 한글부터 찾는 게 원조입니다 자 답보면요 1번입니다 자 1번에 proper packing은요 적절한 포장이란 뜻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불안전한 포장으로 부적절한 포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앞에다가 그 부정에 적두서 IM 붙여가지고 improper packing 하면 불안전 포장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섞여서 다른 거 하나를 고쳐가지고 또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이 세트로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